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나민입니다. 저는 앙코라토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CM립에 살고 있는데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제20대 대통령 제외투표 기간입니다. 저는 25일 오늘 캄보디아 CM립 분관에 위치한 제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빠지지 마시고 꼭 투표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봅시다. 투표하러 가는 길을 영상에 담아보았으니 편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